모레까지 우산을 잘 챙겨다니셔야겠습니다.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영동과 충청이남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. 오늘 밤이면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.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토요일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내려와 새벽부터 전국에 다시 비나 눈을 뿌리겠습니다.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. 동해안으로도 최고 60mm,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으로 10에서 40mm 오겠습니다. 강원 산지에는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. 또 토요일엔 서울에도 봄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내일 내륙은 낮 동안 흐리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고요. 한낮에 서울은 11도, 대구는 9도로 떨어져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.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평년보다 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